나이를 쳐주셨으면 방구석에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사람을 뿌다 보냐고 내립시다 거룩이야 지는 날 굳이 나가서 다 쳐서 오냐 지는 날 나쁜 놈들 아시잖아 제발 몸조심 중 하고 살자 구장 열어라 숙여 보자 뭐야 사경을 헤맨다더만 멀쩡하네 나 뭐예요 아저씨 아저씨 제발 잘 들으세요 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넌 뭐야 내 욕심이 저기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술이야? 니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아니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왜 현주야 아 주세요 제발 이거 여러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요 왜 하나도 이제 꺼내면 제발이야 원래 남의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돼 죽으라고요 야 나 생선 안 먹어 아빠가 억지로 먹일 거야 뱉을 거야 잘 때 몰래 먹일 거야 일어나도 뱉을 거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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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